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제4회 기출문제 제2과목 기계연력학과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 보죠 섭씨온도, 마이너스 40도씨를 하씨온도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40입니다 저같으면 이렇게 찍고 넘어간다는 거죠 섭씨온도와 하씨온도가 같은 것은 마이너스 40도씨가 됩니다 하씨온도가 주어졌을 때 섭씨온도로 구하는 공식이죠 9분의 5의 TF-32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0도씨는 9분의 5의 TF-32에서 TF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0도F에서 하씨온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21번은 답이 4번이고요 그 다음 22번을 보겠습니다 역하르노사이클로 운전하는 이상적인 냉동사이클에서 이상적인 냉동사이클, 역하르노사이클 응축기 온도가 마이너스 40도씨, 증벌기 온도가 마이너스 110도씨이면 성능개수는 그랬어요 TS온도를 그리면 역하르노사이클이니까 이렇게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저희로운 1, 2, 3, 4 가정 이렇게 잡으면 저희로운 온도 T, 고희로운 온도 TH 이렇게 잡았을 때 고희로운 온도와 저희로운 온도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적인 냉동사이클에서 성적개수 입출론 R은 고희로운 온도 마이너스 저희로운 온도 분의 저희로운 온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40도씨 마이너스, 마이너스 10도씨 분의, 마이너스 10도씨 플러스 273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계산기 눌러주면 5.26이 떨어지게 됩니다 5.26 해서 답은 2번입니다 5.26, 22번의 답은 2번이고요 23번을 봅니다 두께 1cm, 면적 0.5m² 석고판 뒤에 가열판이 부착되어 있다 100W의 열을 전달한다 가열판 뒤는 완전히 단열되어 열은 앞면으로만 전달된다 석고판 앞면의 온도는 100도씨고 석고의 열 전도율은 0.79W per mK이니까 전도현상입니다 가열판에 접하는 석고면의 온도는 약 몇 도씨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전도연량 Q닷은 열 전도계수 곱하기 전열면적 곱하기 두께 석고판의 두께, 석고판의 두께 분의 온도 변화량이죠 온도 변화량 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Q-1000W가 되는 거죠 1000W는 K값이 0.79W per mK 곱하기 면적이 0.5m² 곱하기 델타 T는 1cm니까 0.01m가 되고요 석고판의 앞면의 온도가 100도씨입니다 열이 가해지고 있으니까 석고가열판의 접하는 석고면의 온도가 더 높겠죠 석고판이 있고 여기 가열면이 이렇게 있으면 열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온도를 구하라는 거야 이 온도를 T2로 놓겠습니다 T2, T2- 그리고 석고판의 앞면의 온도 석고판의 앞면의 온도를 T1으로 이렇게 보죠 T1으로 100도씨 100도씨 이렇게 해서 T2를 계산해주면 도씨로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125.32도씩 떨어지는데요 125도씨 답은 2번으로 봅니다 23번의 답은 2번으로 이렇게 24번을 보겠습니다 그럼과 같은 증기압축냉동사이클이 있다 1, 2, 3, 4 상태의 엔탈피가 다음과 같을 때 지금 증기압축냉동사이클 증기압축냉동사이클이라고 그랬어요 증기압축냉동사이클에 TS선도가 주어졌네요 TS선도가 주어졌습니다 냉매 단위질량당 소유동력과 냉동능력은 얼마냐 그랬어요 단위질량당 소유되는 동력 그리고 냉동능력 이걸 구하라 엔탈피값은 H1, H2, H3가 주어졌습니다 증기압축냉동사이클이다 그러면 1, 2가정이 지금 단열 압축과정이 되는 거죠 1, 2가정이 단열 압축과정입니다 압축과정이고 2, 3가정이 열이 지금 빠져나가는 응축기예요 2, 3가정이 응축기고 1, 2가정이 지금 단열 압축과정이니까 압축기죠 압축기가 되는 거고 2, 3가정이 정압박렬입니다 정압박렬 과정인데 응축기가 돼요 응축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3, 4가정은 압축기 응축기 그리고 등엔탈피 변화 등엔탈피 변화 3, 4가정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팽창밸브네요 팽창밸브니까 등엔탈피 등엔탈피 변화가 됩니다 팽창밸브 팽창밸브 그리고 4일 과정이 열이 들어오죠 열이 들어오는 과정은 정압 또는 습증기 구역이니까 임계점이고요 여기가 임계점이고 습증기 구역이니까 정압변하면서 등온변합니다 정압흡혈 흡혈 과정이 되는데 증발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압력이 일정합니다 압력이 일정하니까 수열량은 엔탈피 변화량이랑 같죠 이렇게 자 그래서 1번에서는 지금 구하라고 하는게 소요동력 냉매의 단위 질량당 소요동력을 구하라 여기는 압축기에서의 압축 일량 구하라는 거예요 압축 일량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압축 일량은 지금 단위 킬로그램당 에너지 단위로 되어 있어 킬로줄 퍼 킬로그램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엔탈피 변화량으로 구해주면 돼요 H2-H1 이렇게 압축기 출구해서 압축기 입고 엔탈피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H2-H1 그래서 210.38 마이너스 178.16 계산해주면 킬로줄 퍼 킬로그램 떨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냉동 능력은 증발기에서 증발기에서 흡열하는 열 흡열하는 열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QL은 역시 엔탈피 변화로 해서 H1-H4 또는 H1-H3 H4와 H3가 같습니다 H4와 H3는 같은 값이죠 H1이 178.16 마이너스 H3가 74.53 계산해주면 킬로줄 퍼 킬로그램으로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해서 냉매의 단위식 질량당 소유동력과 냉동능력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단위로 봐서는 QL의 값이 냉동능력이라는 표현보다는 냉동효과라는 표현이 적절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기 눌러주면 답이 1번으로 나옵니다 1번으로 해서 압축기 소요일은 32.2 킬로줄 퍼 킬로그램 증발기의 냉동 효과는 103.63 킬로줄 퍼 킬로그램 이렇게 해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없יה 높이스남 서icio щ 둘러 compelled 풍 eu go w i book t g m 감사합니다.